주의의 트럼큐 코리아 사격장이 있어요? 사격장이 있어요? 이거는 가는 거 자체가 여행인 거예요 하나야! 득콘이들! 부산에서의 소원을! 이어요! 아 재밌는데요 진짜 내가 좀 뻑 차있는 소리로 아는데요 모르겠어요 긁었어요 영북에서의 풍류에 좋네 좋아 좋네요 꽃! 첨성대 저만의 부채는 남양 슬로우시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? 꼭 한 번씩 오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한테는 가장 큰 힐링 장소예요 아날로그 힐링을 하고 가는 거 같습니다 출발! 오! 재미난다 신난다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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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 homme 응여 아 그래서 일자날 경도할 수 있고 잔잔한 그런 여운이 있는 많이들 와주세요.